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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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래! 저래가지고 갈 수 있겠나죠? 입에는 옷 잘 낀입니까? 입에는! 어이? 그만 하라고! 내가 틀린 말 했나! 이놈이 압텐들아 그냥! 아! 내 쳤나? 가! 가! 그래! 내 간다! 내 간다! 혹시 배 안고 하시오? 배요. 평행으로 바로 가야겠습니다. 주상 전하께서 계상을 떠나시기 전에 합류해야 합니다. 자네가 전하의 안의를 책임져 줬으면 좋겠는데 성심을 다해 전하를 모시겠습니다. 호준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체 어딜 관계냐? 인원정국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린 도망자로 낙인 지켜 국법으로 다스려질 것입니다. 틀림없이 도망을 쳤는가? 어이가 돼서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오? 큰일 났습니다. 외석들이 몰려옵니다. 알려주시오. 살려주시오. 이러다 외적이라도 닥치면 어쩌나. 외적들이 휩쓸가운 모양이오. 외적들이 또 닥칠지 모르니 멀리 떠나야겠습니다. 사회! 사회!